이제와 후회해봐야 소용없겠지 녀석이 자신의 매듭을 풀어내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난 너희들 같은 조물애기들을 만나러 온 게 아니야 옥황상제 상제 폐하를 모셔오너라 폐하께 할 말이 있다 웬 소란이냐 이 녀석은 타명마왕 염라대왕 아니신가 마족이 감히 천계를 습격하다니 살아서 돌아갈성 싶뿐이야 흥분하지마 널 만나려고 온 게 아니니까 뭐라 상제 폐하납시오 폐하 헤헤헤헤헤 제발로 나타나주셨군 타명마왕인가 폐하 이곳은 위험합니다 돌아가주십시오 하하니 괜찮다 폐하 하지만 대마왕의 신복인 저자가 천계에 나타났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터 들어봐야겠구나 하하하하 말해보고라 이곳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 예 말씀하신 대로 보통일은 아니죠 제가 엄청난 보물을 찾고 있는데 혹시 폐하께서는 그 위치를 아실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뭐라? 보물? 인천자탄 어디에 있습니까? 인천자탄이라고 있어? 뭐라고? 그건 네 녀석 따위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마족이 감히 천 개의 보물을 담아다니 한 번 천 개의 보물이었다 영원히 천 개의 보물이란 법은 없잖아? 안 그래? 터트릴 것도 없다 내가 상대해 주겠 성, 성재폐연 혼돔보다 깊은 곳에서 태어난 어둠이여 내 발좌취를 숨겨 빛을 농락하라 그림자야 타명마왕 멈추지 못하겠느냐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다 옥황상재 폐하에 목숨은 없다 자, 말씀해 보실까요? 인천자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험하구나! 내가 말해줄 것 같으냐? 곱게 말해주지 않으시겠다면 빼앗아 가는 수밖에요 뭐라? 조금 따끔할 겁니다 구천을 떠도는 악령들의 원혼이요 적의 모든 것을 빼앗사라! 빼앗을 타라! 거기에 있었군 빼앗! 더 이상 이 녀석은 필요 없겠지 여기서 끝내주마! 누구냐? 너, 넌 설마! 어떻게 해? 이가! 몬세마왕! 오랜만이군 저 녀석은 분명! 몬세마왕이야! 옥황상 제피아를 구했어! 제마왕의 오른발 아니었어? 그럼! 긴 말 안겠다! 물러나라! 탐욕마왕! 뭐냐? 이제와 천기의 편에 서겠다는 거냐? 이난만! 좋을대로 생각해라! 하하하하! 그래! 이제라도 본색을 드러내주니 고맙군! 이제는 마음 놓고 네 녀석을 없애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야! 제법 실력이 늘었구나! 뭐야 이건... 저 녀석의 힘 때문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저런 애송이 녀석에게 그런 힘이 있을 리가 없어! 아직 안 끝났다! 아니... 네 녀석... 지금이라도 돌아가겠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건방진 녀석... 이 탐욕마 왕님이 네 녀석에게 목숨을 구간할 것 같으냐! 흠, 유감이다! 아유아악! 으아악! 아유아악! 내, 내 천왕 보검이! 빛과 어둠이 비로소 내 손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제 끝내주마! 모든 것을 알려버릴 냉기의 여신이야! 얼어붙은 숨질로 대지를 뒤덮어라! 포카! 이 빛은 니 짜놈아! 이 빛은 니 짜놈아! 이 빛은 니 짜놈아, 이 빛은 나, 이 빛은 나! 또 without me 아...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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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옵니다, 폐하. 폐하의 허락 없이 혼세마왕을 풀어준 볼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 됐다. 단독 마왕을 물리친 건 그의 공이 아니더냐 하지만, 장님! 어? 여전하시군요 시간이 없습니다. 대마왕의 부활을 막고 진현이님을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진현이니라? 겨우 돌아온 것인가? 곧 다시 보도록 하죠 오공아, 괜찮니? 호킹이 그렇게 된 거 네 책임 아니야. 너무 마음 아파하지마 어떻게든 함께 나왔어야 했어. 다 내 잘못이야 아, 오공 힘내라, 겨우! 맞습니다. 기운내십시오, 용사님! 초일 뒤에 희생하신 호킹님을 위해서라도 기운내셔야 합니다 겨우! 아, 너희들! 그래, 오공! 호킹도 오공이 이렇게 힘없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진 않을 거야 그렇지? 오키… 그래… 얘들아, 여기 좀 봐봐! 수정구대로라면 마지막 천자탄의 위치는 이 근처인 것 같은데?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어. 이 근처라는 것 밖에는… 그러네, 이 수정구가 가리키는 곳은 어디일까? 일단 다 뒤져보면 되지! 나만 믿어! 오! 아, 근데 배고프다… 하긴, 쉬지 않고 걸어왔으니… 저기에서 조금만 쉬어갈까? 어쩐지 후수수합니다 날씨 때문이겠지 다들 따라와! 이루! 아, 뭐야… 아무도 없잖아! 무섭다, 끼룩! 느낌이 이상하다, 끼룩!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정말 아무도 살지 않는 걸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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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뭐야? 이것들은… 어? 어? 뭐야? 누구야? 뭐야? 뭐죠? 뭐지? 뭐지? camino auf trig dragons 노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